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40년 전, 1984년에 한국의 첫 땅을 밟았던 사람으로서 지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온 놀라운 성과 업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사직을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를 직접, 또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사실, 막 민주화가 태동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또 직접 목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 보니 대한민국과 호주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례 없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사관 차원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국내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호주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최우선 파트너 협상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자리를 기회로 여러 한국과 호주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대표님의 고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 프로브 인슨 대사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사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군다나 배우자께서 한인 출신이셔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사님께서 스스로를 한국 호주 간 중매쟁이라고 표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대사님께서 한국과 호주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 확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태평양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이고, 특히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규모 병력 파견을 통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정말 대한민국의 우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아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득을 보고 어떤 나라는 피해를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국과의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서로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호주는 그 길을 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경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 호주 간의 FTA 체결 1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서로 갖고 있지 못한 특성들이 많아서 서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얻을 것이 도움되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평양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사실상 공유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하고 서로 도움이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대사님이 또 역량으로 한국 호주 간의 공동 번영의 길이 더욱 크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so with your visit and I know that you are a very competent person I hope that you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co-prosperity of our both countries so thank you very much for visiting once aga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